적들이 벌거스 기술로 개조한 성각자 변기로 역배열 에너지를 박출하고 있어요. 그걸로 관문을 방어하고 있군요. 병기 내부에는 아주 오래된 알케가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바닥에 있는 구조물에서 알케가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경기 내부에는 아는 게 없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는 게 없을 거에요. 우리 병기 내부에 저장된 아르케 처리를 표시할게요. 당신의 아르케로 에너지 연기를 차단할 수 있어요. 대단한 기술을 탈락할 수 있어요. 이 보면은? 나의 고향으로 이는 조건이 오지 않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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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